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.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. 글쓰니까 글을 올리고 이거를 씨가 봤어요.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걸 보고 분노를 해가지고 장문에 댓글을 남겼는데 그 날짜를 보면 이틀 정도 뒤에 씨가 본 것 같아요. 어이! 그 오산에 사는 김지땡씨! 이런데다가 치사하게 글올리지 말고 어? 일단 연락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. 그 아까 땡땡이 그 덕땡이 연락 왔는데 덕땡이가 쓰니 남친입니다. 야 이거 뭐냐? 별 거지같은 개소리를 주절주절 다 써놨네? 하씨 어이겁네.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든가 말든가 니들 알아서 하시고 여튼간에 이 글은 좀 지웁시다. 앞뒤 상황 판단도 안 해보고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씨부렁거리면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쉽지? 아니 누구넘은 못하나? 네? 좀 엥가이 합시다. 엥가이. 네? 아니 돈 빌려가가지고 그래 빌려가서 갚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네 멋대로 남의 사생활에 신경을 씁니까? 네? 네? 그리고 양주는 덕땡이가 지 오지랖으로 챙겨온 거고 제 꽁이가 가져온 고깃값도 우린 안 받았어. 누가 그거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라? 당연히 지가 챙겨온 거라 생각을 하지. 네? 그리고 내가 인스타 감성용으로 술집을 하든지 말든지 대기 왜 신경을 쓰나? 야 이거 진짜 어이거 없네. 어? 네가 꾸며주기로 했어? 뭘 했어? 그리고 농담한 거 가지고 지 혼자 정색 빨면서 대담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빈정 상하는 거지. 누가 뭐 진짜로 취직시켜달랬나? 어? 나는 농담한 거야. 왜 정색을 빨아? 사람 기분 거지같게. 그래? 글만한테 그 차 삥뜯 낀 거 그거는 뭐 내 알바 아니니까 난 모르겠고 넘어가고 패스. 그리고 사케. 어? 술을 원가만 받고 팔 거면 그냥 안 먹고 마는 거지. 당연히 그 정도 가격인 거 모르고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진짜 지 생각만 하고 그를 싸지는 않네. 네? 지금 이거 당신 본인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라는 걸 정말 모르나? 네? 적당히 좀 합시다. 진짜 우리도 제수씨니까 친구의 여친이니까 참아준 거지. 만약 모르는 남이었으면 면상에 바로 쌍욕 박았어. 알아? 뭐만 했다 하면 지 혼자 깨끗한 척 오지게 하면서 나불대는데. 그러면 본인 급에 맞는 남자를 찾든가. 괜히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베스트 프렌드 친구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. 그래가지고 당신이 얻는 게 뭐야? 어? 우리들 만날 때마다 표정 딱 굳어가지고 썩어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나 본데. 야 이것도 억울하네. 우린 말이죠. 나름대로 너랑 친해져 보려고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. 어? 그리고 본인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얘기를 하면 그만인 건데. 뒤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연맥이고 통수 치는 거 이건 아니지. 그래. 당신 그래 집 잘 살고 어? 잘나고 그런 거 내가 알겠어. 알겠는데. 그래도 인간이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사람을 밑으로 내리깔고 보는 거 기분 진짜 개알 같으니까. 어? 덕궁이랑 헤어지든 결혼을 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처하시고. 우리 앞으로 얼굴 볼 일 없도록 합시다. 어? 길에서 마주치지 맙시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댓글 1번. 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냅다 실명을 까버리네? 거기다 본인 이름은 또 안 썼어. 와 양아치 그 자체로구만. 뭐 이딴 놈이 다 있냐? 2번. 와 오자마자 바로 신상을 까버리네. 걔 노빠꾸 양아치야. 본문에도 느꼈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니가 뭔데 쓴이한테 그를 지우란 말아야. 너 뭐 되냐? 3번. 그러니까 아직 덕궁이한테 뜯어먹을 게 오지게 많은데 그 여친이 브레이크를 걸어대니까 풀발기 해가지고 날지하는 꼬라지 좀 벗어? 단단히 쫄았구만. 왜? 호구가 도망갈까봐. 어휴 그지같은 놈. 4번. 뭐야 이거. 처음에는 연락을 받고 얘기를 좀 하자 이랬다가 끝에 가서는 얼굴 볼 일 없게 하자고? 뭐야 이게. 자아 분열이야? 댁이 쓴 글만 봐도 그냥 그지같아요. 그러니까 적당히는 너나 좀 적당히 하세요? 그만 좀 뜯어먹어라. 그만큼 했으면. 5번. 뭐여 이게. 무슨 그 뭐 조폭, 깡패, 건달, 동네 양아치 뭐 그런 건가? 그지같은 협박을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어? 나불대네. 야. 간 크다. 그리고 글쓴이가 쓴 글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소설인지 주작인지 실화인지 알 수도 없고 실명같은 거 거론 하나도 안 했는데 집안에 지가 찔려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는 건가? 미쳤구만. 대댓씨가 잔 겁니다. 그. 상관없는 사람들은 신경 끄고 자기 갈 길 갑시다. 니들 갈 길 가라고. 계속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어?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? 대댓이. 그래서 고깃값이 80만 원 나왔어? 우리 좀 솔직해지자. 덕공이가 니들 호구 맞잖아. 2번. 아, 센 척하는 거 진짜 졸렬하고 유치하다. 자기 이름도 못 밝히는 놈이 어디서 허세야. 3번. 엇? 이거 뭐야? 우리 동네잖아. 이거 누구지? 어디야? 술집 이름 뭐야? 이거 조금만 파보면 면상 보러 갈 수도 있겠는데? 얼굴 한번 보자고. 4번. 뭐?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갈 길 가라고? 야, 우리가 짜증나게 하면 네가 뭘 할 수는 있고? 5번. 이런 미친 도라. 사는 지역이랑 이름까지 싹 다 까발렸네. 글쓴이를 특정했기 때문에 고소됩니다. 거기다 협박까지 했으니까 100%죠. 거기다 글쓴는 꼬라지 보니까 평소 뒤에서 얼마나 그지같은 음단 패스를 했을지. 뻔해. 6번. 그래. 이제 알겠구만. 덕공이 다음 서열이 바로 너구나. 그 친구들 무리를 대신해가지고 너 혼자 욕받을 참전을 한 거지? D가 제일 센가 봅니다. 7번. 야, 고기 갖고 오는 거 편의점 털어 오는 거는 친구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 이거고. 너 그 술집에 가가지고 처먹는 건 원가에 줄 거면 그냥 안 팔고 말지 이러고 앉았네. 아니, 친구라면서요.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니들이 친구인 겁니까? 네 말대로 진짜 친구면 너 그 술집에서 원가에 매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지는 실리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남 손해보는 거는 야, 친구니까 그렇게 해도 돼. 이러면서 퉁칠라고 하네. 8번. 와, 나 진짜 엔간하면 댓글 안다는 사람인데 남친 친구란 씨. 바로 너. 진짜 내가 없는 수준이군요. 일단 첫 번째로 지 친구를 얼마나 개무시하면 여기에 신상을 바로 공개하는지. 시궁창 바퀴벌레 수준이라는 게 이미 다 보인다 보여. 그리고 두 번째, 얼굴 좀 보자고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글 쓰다 지 혼자 난리 치면서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게 합시다. 이렇게 끝을 맺네. 못 베어먹은 게 자랑인지 자격지심 오져가지고 그걸 당당함으로 포장하려는 건 눈에 다 보여. 어이구 인간아, 나이 처먹고 친구 등꼬리나 빼먹고 잘하는 짓이다. 평생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어. 한심하게 짝이 없구만. 아니 지금 지들 때문에 이 사다리 난 건데 빌어도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. 아니 왜 사는 거야. 8번. 지가 파는 술은 원가에 팔 거면 안 팔고 말겠다면서 편의점 술은 왜 원가도 안 주는 거야. 9번. 이런 미친 와 이거 뭐야 소름돋아. 나 지금 봤는데 이 댓글 싫어요가 250개고 좋아요가 정확히 6개야. 저도 봤는데 정확히 6개입니다. 그럼 친구 5명과 쓴이 남친까지 해가지고 총 6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. 10번. 아니 술을 원가에 팔 거면 이미 가져간 마스크 값도 내놓으세요. 4천원 할 때 300개씩 받아 처먹었으면 12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120만원 주고 원가를 따지라고. 11번. 내가 앵가라면 댓글 안 쓰는 사람인데 님이 진짜로 특공 씨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아니다.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. 우리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망치는 건 아니다. 이런 식의 댓글이 정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 때문에 친구가 지금 파혼하게 생겼는데 적어도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미안해 할 줄 알아야죠. 뭘 잘했다고 여기다가 난리를 치는 거요. 그리고 헤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도 그래. 네 친구 특공 씨가 보면 참 마음이 어떨지. 그거 압니까? 제 3자가 볼 땐 그쪽도 특공이라는... 어? 싫습니다. 나는 가리려고 했는데 그 친구를 밑으로 내리깔고 보는 것 같습니다. 특공 씨도 이 글을 본다면 고작 이런 인간을 친구라고 매정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답답해요. 저 여자, 저 소중한 여자 한 명이 이 인간들 모든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지금 이 댓글을 보고도 이런 인간이랑 계속 친구로 지낸다면 그렇다면 결국 특공 씨도 동급인 사람인 겁니다. 말씀드렸죠. 모르고 당하면 피해자 알고 당하면 바보 그걸 알고 또 당하면 공범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. 여러분 1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2부는 조금 짧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습니다. 잠시 후에 최종 후기 올려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응